자 다시 또 여기 칼치 잡으러 왔습니다 지네바다 70리길 어구간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항구가 펼쳐집니다 자 이제 또 낚시 가신다 그 입구 입구 정경입니다 자 로봇들도 낚시 가신다 지금 현재 시간 12시 30분 입니다 아직 출항 직전이고 아직 준비가 안된 상태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출항 할 겁니다 저기 포크레인 뭐 공사하고 있네요 방파제 공사 중이고 여기는 정박해있는 배들 오늘 파도 없고 날씨 해가 바짝 났습니다 날씨 좋습니다 고요하고 며칠 파도치더만 조용해졌네요 자 이제 출항 해 보겠습니다 출동 해 보겠습니다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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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국원 에이, 한 마리 올라왔다. 둘 치워봤습니다. 에이, 더 올라온다. 이야, 한 마리 올라왔다. 아, 일단 그냥 다칩니다. 아, 잘 보입니다.